교회 순회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교회는 성도수 120명의 소형교회로 구TV에 상영을 직접 신청해 왔습니다. 상영을 신청한 유장원 장로는 교회 성도가 평균 연령 70대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지만 기적의 체험을 다룬 영화를 통해 은혜받고 싶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성도들은 작은 믿음이 만드는 큰 기적을 영화를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